의심이 나올 것 같다니깐요 진짜 막 숟가락 들자마자 미션 이러는거 아니겠지? 진짜 먹어도 되는거죠? 그니까 우리 왜 이렇게 의심이 많지? 그니까 우리 하도 당한게 많아서 그런거 역시 아 됐다 예전에 기억나세요? 뭐했지 우리가 후라이팬 뒤집기? 아 누구를 보셨습니다 어디에 계신거에요? 누구를 이겨라 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동시에 후라이팬을 여기다가 이 안이 선글라스? 아 잠깐만 저 너무 급증하신거 아니에요 많이 변하신거 같은데 말이 안나오는데 말이 못 아니 좀 많이 변하네 네 나 의뢰인 누군지 알 것 같아 왜냐면 우리의 루트를 다 알아 지금 아 그래 우리가 뭘 했는지 어떤 게임을 했는지 응 이런걸 다 아는걸 보면 응 세심하게 다 기억하는거 뭔가 우리 팬분들이지 않을까 음 와 근데 의뢰인이고 뭐고 진짜 맛있긴 맛있다 응 아 아 졌다 나도 그렇고 아 던졌습니다 아 떨려? 하나 둘 셋 도전 도전 아 죽였다 아 뭐야 이거 자 할 수 있어요 빨리 할 수 있어요 하나 도전 하나 둘 셋 도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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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왜 그러세요 아 잠깐만 이거 연습게임이었나 맞아요 연습게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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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프라이팬을 바꿔봐 우리 둘이 아니라 어 우리 바꿔봐요 뭔가 있어요 뭔가 있어요 자 이제 진짜 하실게요 셰프님 잠시만요 재미를 위해서 살짝 날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셰프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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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라니까? 이렇게 빵 좋아하는 것도? 바로 아는 거면? 갑자기 길 지나다니는 사람이 너 빵 좋아하는 거 모르잖아 무조건 우리 팬분들이 아니까? 근데 아까 우리 단독방에 답장 보낸 친구 우리 첫... 혜원이? 혜원이, 예나, 채원이 그 셋 중 한 명? 설마... 은변이가 한 번 더 할 수도 있잖아 언니... 나?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를 왜 해? 내가 오늘 통이 아니야? 저요? 자꾸 모르는 척 하는데, 통이 아닌데? 제가... 통이 빵 좋아하는 거 누가 알지? 주저트 빵 수아 찻잎 그림 공유 또한 맞 까지의